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뒤 남긴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대부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은 차별화 전략을 지속해 시장 우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누적되는 적자의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LG전자. LG폰이 남기고 간 시장 점유율을 삼성과 애플 중 어느 기업이 차지할 것인지가 그간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승자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은 지난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8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를 질주했습니다. 지난 1분기보다 점유율이 무려 1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기존 LG전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고스란히 흡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경쟁사인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12%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북미 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1분기 28%에 그쳤던 삼성의 북미 시장 점유율은 3분기 들어 34%까지 치솟았지만 애플의 경우 50%대 점유율이 무너지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업계는 LG 스마트폰 고객 상당수가 애플이 아닌 LG폰과 동일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삼성폰을 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지난 8월 말 선보인 신규 폴더블폰을 앞세워 기존 LG폰 고객을 넘어 애플의 아이폰 소비자마저 끌어당기며 점유율을 뺏어온 것으로 봤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한껏 끌어올린 삼성은 애플은 물론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분간 스마트폰 연결성 강화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삼성은 지난 7일 전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CE와 IM 사업 부문을 세트 부문으로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와 사물 인터넷, 5G 등의 결합으로 스마트홈 생태계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가전과 모바일 조직 통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차별화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직 통합에 따라 향후 삼성 스마트폰으로 집안 모든 가전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물론 단순했던 기존 가전의 기능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최근 2년 연속 신규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췄던 삼성은 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하자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신규 갤럭시 모델의 출시 가격을 3년 만에 다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